민주당을 둘러싼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.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. 성남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을 거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향하게 되겠죠. 서영애 기자입니다.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정진상 씨랑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? 통화랑 면회는 왜 하셨습니까? 알선 수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습니다.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77억 원과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등 분양 이익을 몰아준 배경에 김 전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부터 1년간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씨와 300차례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정진상 씨 측은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통화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전 대표 수감 당시 직접 면회한 정황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. 검찰의 윗선 수사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종착지는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TV조선 서영일입니다.